네 저희 골든차일드가 이렇게 큰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게 처음이라 더욱더 값지고 의미있는 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올림엔터테인먼트의 이중엽 대표님 그리고 영준 이사님을 비롯한 회사 식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AA를 주최해주신 스타 뉴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값진 상을 수상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골드니스 이 상은 우리 골드니스에게 바친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힘 많이 써준 우리 승규형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떠는 우리 곽창주 팀장님께도 이 상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그 군이 한번 세계적인 언어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まず 일본からご覧になっている方の皆さん こんばんは僕たちはゴールデンチャイルドです. まず皆さんのおかげでこんな大きな章을受けることになって本当に嬉しいと思います. そして今皆さんに本当に会いたいんですが 今時期が時期だから会えるかどうかよく分からないんですけど もうすぐ時期が治ったら皆さんに会いに行きますので 少しだけ待ってい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and I'm truly honored to perform in such an amazing audience. and I hope you guys remember this moment. and thank you for giving us such an amazing award and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for AAA.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